해식 절벽과 등대섬으로 유명한 통영 소매물도는 남해가 품은 보석 같은 곳이라 불리는데요. 걷기 좋은 계절 가을이죠. 소매물도를 찾아 가을빛 등대길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? 권경환 기자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. 문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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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멋있을 줄은 몰랐습니다. 멀리 멀리 아주 깨끗하게 보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. 또 가을이 오면서 날씨도 시원하고 확인하시 kü Button 보컴 문화가 문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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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화 vezes 문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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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